안녕하세요 신입선배의 매드토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니진 울분의 사회시간 사자우 피트 에스파 강제 소환입니다. 어저께 미니진 대표의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메라 맨들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부터 싹 다 봤거든요. 근데 카메라 기자님들이 찍는 게 너무 동물원의 원숭이 같아서 무섭다고 시작하길래 한마디 떼기도 어려우실 줄 알았더니만 그대로 두 시간을 사자우를 내뱉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감상평은 일기장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특성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지금 뭐 남녀 간의 대결, 그쵸?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대결, 나이, 세대 간의 대결로 지금 퍼져가지고 완전히 또 국민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거 맨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슈만 터지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다 완전히 국민들이 반으로 갈려가지고 댓글에서 전쟁을 거기다가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용돌이에 휩쓸리기가 싫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이브에게 있어서 그럼 유진스라는 존재는 지금 누가 봐도 중요한데 유진스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이브의 주가에 악영화를 줄 것인가 혹은 거기서 더 판을 키워서 지금 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을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뭐 NC소프트의 주가는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우리가 한때 엄청나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태평성대라는 게 사실 그 태평성대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뒤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S니 L니니 뭐 붙여가지고 계속 내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써주고 린저신이 릴리니니 돈을 퍼부어주는데 뭐하러 다른 게임을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류를 만들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완전 나락을 갔잖아요, K게임이. 그래서 혹시나 이런 유진스 카피케 때문에 뭐 다 비슷한 그룹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K-POP이 이미지가 완전히 소진돼버린다고 하면 K-게임처럼 되는 것도 지금 시간 문제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K-POP도 없어지고 K-게임도 없어지고 그럼 이제 K-라면만 남는데 불닭볶음면도 다 벗겨버리면 만약 K-라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 카피케시에 설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뭐 어제 보면은 이게 군중심리인지 업계의 마케팅인지, 업계의 마케팅 아니겠죠? 옷이 다 팔렸습니다. 그렇죠? 대표가 입고 나온 옷이죠. 뭐 신창원때도 그렇고 뭐 워낙 우리나라 역사가 깊습니다. 뭐 나오면 다 팔려요. 근데 뭐 사실 이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저 기업에 옷이 팔린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옷이 비쌉니다. 7만 원짜리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솔드아웃 됐습니다. 이 정도로 뭐 핫한 거고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뭐 각종 채널에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직장인들은 더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성 직장인들, 여초 커뮤니티로 굉장히 지지가 강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건 JIP의 지금 구조인데 자, 왜 그럼 어떤 그 문제 만약에 구조의 이게 이게 구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개인이 너무 튀어서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레이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JIP도 레이블이거든요. 보세요. JIP도 레이블이에요. 2PM이 레이블1이고 트와이스가 레이블3이고 여기 보면 다 레이블이 있잖아요. 있지가 레이블2고 근데 이게 지금 엔믹스는 레이블4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레이블에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 위에 박진영 JIP가 있고 아직까지도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기에 이제 1, 2, 3, 4가 있는 것이지 레이블에 이름이 없는 거죠. 하이브는 다 나뉘어 있잖아요. 하이브는 아예 레이블1, 2, 3, 4가 없어요. 무슨 소스뮤직이니, 플레디스니, 어도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건 JIP라는 수장 아래서 그냥 거기서 바로 뻗어나가는 가지라 JIP의 어떤 모든 그런 컨셉과 이런 것들을 녹여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레이블이라는 거죠. 똑같은 레이블 구조인데 하이브는 다른 거죠. 이걸 뭐 민희진 대표 혼자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혼자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레이블의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는 소사장 개념이고 이거는 소사장의 권한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JIP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더 적겠죠. 여기에 아무리 개성이 뛰어난 각각의 레이블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코 씨도 하이브입니다. 지코 씨가 음악은 튀겨야지만 그렇죠? 지코 씨가 그 구조에서 그렇게 튀지는 않아요. 또 사람이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이브에서 그러면 이 어도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빅히트가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5,5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디스가 3,3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수의 인지도나 그런 저기 역량 순대로예요. 지금 BTS가 5,500억을 벌어주고 지금 플레디스의 세븐틴이 3,300억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소스랑 어도랑 지금 뭐 저기 뒤에 나와요. 잘리는데 뒤에 있어요. 너무 기니까요. 빌리프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 가야 됩니다. 빌리프랩은 지금 이제 생겨가지고 빌리프랩은 27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어도가 1,100억 원을 했습니다. 연매출이 1,000억 원이 넘었어요. 이 지금 르세라핌 어제 르세라핌도 강제 소환당했죠. 이게 사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부모가 있고 B 부모가 있어요. 연습생 일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B 부모는 이 그룹에 속해가지고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얘랑 같이 연습생을 시작했고 성적도 비슷한데 어떤 회사의 방침에 이어가지고 얘는 벌써 해서 스타가 돼서 정상까지 받았는데 얘는 내 아이는 아직도 연습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친구 굉장히 친했겠죠. 연습생의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모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르세라핌의 멤버가 될 수도 있었던 어도우 유진스 멤버가 나중에 데뷔할 수밖에 없어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어도 유진스의 어도우가 지금 1,100억 원을 벌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옛날에 다 SM이나 JIP나 하이브가 지금 규모는 제일 크지만 역사로 보면 거기서 이미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궁합이 좋은 SM 옛날에 보세요. HOT와 SES라는 양대 남녀간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개보 아시죠? 동방신기, 계속 차이니, 엑소 넘어오면서 계속 나오고 NCT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소녀시대, 레드벨벳, S파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남녀간의 균형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JIP도 마찬가지죠. 걸그룹의 명가라고 하잖아요. 걸그룹의 명가라고 트와이스, 잇지, 니쥬 하는데 지금 스트레이키즈라는 강력한 보이그룹이 탄생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이브도 중요한 게 규모도 키우는 걸 중요한데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BTS랑 지금 세븐틴을 합치면 둘 다 5,500억에 3,300억에 거의 9,000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세라핌하고 이 어도어의 유진스를 합치면 1,7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퍼포먼스가 강한 어도어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이브가 유진스 어차피 기여하는 바가 14%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문제는 성장성인 거죠. 성장성. 이게 균형이 흐트러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빅뱅하고 블랙핑크가 없으니까 무너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YG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남녀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블랙핑크가 빅뱅의 빈자리를 메우기다가 블랙핑크까지 빠져버리니까 베이브 원스터가 크지도 못했는데 완전 무너져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커져도 예를 들어서 지금 BTS가 군대 같죠. 세븐틴이 메꾸고 있으나 만약에 세븐틴도 군대를 간 시절이 된다. 그럼 여기서 여자 그룹이 메꿔주고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븐틴의 후예를.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 어도어, 이 소사장으로서 어떤 갈등이 발생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갈등은 법적이나 감정적이나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도어의 이 부분 하이브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빌리 프랩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70억 정도 됩니다. 이 멤버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리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니지도. 리니지 개발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걸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포석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진스가 어쨌든 지금 빨리 얘기했네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팬미팅을 갔습니다. 도쿄돔, 돔이죠. 옛날에 이승엽 선수 여미율이 자이언트 있을 때 많이 보셨죠, 도쿄돔. 그 도쿄돔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컨셉이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게 22만 2천엔인데 요즘에 엔화가 엄청 싸잖아요. 최저치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늘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2만 원인데. 이게 이거를 지금 알 필요가 있죠, 좀. 콘서트 크기의 스타디움, 돔, 아레나, 홀, 회관 순이거든요. 원래는 여기부터 차근차근 밟는 겁니다. 동방신기가 지하철역에서 시작한 건 아시나요? 동방신기가 우리나라에서 슈퍼스타 있던 시절에도 일본 가서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면서 바닥을 다져가지고 이제 스타디움에서 동방신기가 2명 남았는데도 꽉 찹니다. 10만 명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씩 발바닥이 되는데 요즘에 4세대는 한 번에 가는 게 많아요. 지금 홀은 예를 들어 5천석이고 이렇게 늘어나다가 스타디움 가면 7만 명. 스타디움에서 제일 큰 공연을 하는 건 당연히 BTS죠. 다음 보시면 BTS가 웸블리죠. 이 다 아시죠? 영국 웸블리 아무도 못 씁니다.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퀸. 그 공연을 했던 그 장소고 여기서 퀸, 아바,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유명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에 최초로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세븐틴인가요? 네, 세븐틴인 것 같은데요. 스타디움 단계에 있습니다. 세븐틴은 포스트 BTS잖아요. 세븐틴이 일단 세븐틴이 5대 돔 투어라고 일본의 돔 중에 큰 돔들이 있어요. 5대 돔 투어를 하고 아까 돈보다 높은 게 스타디움이라고 했죠. 스타디움 공연을 뛰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콕이나 불라칸, 마카오에서 다 스타디움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3월 31일에서 31일 날 인천 아시아도 주경기장. 그게 스타디움급입니다. 7만 명급이에요. 그 다음에 5월 18일, 19일 날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5월 25일, 26일 가나가와 니산 스타디움. 그러니까 지금 세븐틴은 BTS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이 지금 이유가 마케팅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매출 금액으로도 BTS 미치었고요. 그리고 음반 판매량 순으로도 NCT,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 세븐틴. 이렇게 3강이죠. 거기다가 지금 스타디움 공연급을 뛰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S파가 이제 2024년 6월 29일 날 도쿄돔으로 다시 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저께 이 S파가 강제 소환 당했죠. 어쩔 수 없이. 워딩을 하기 그런데 S파 뭐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낸 카톡이 공개됐죠. 그러니까 S파를 유진스의 대항마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유진스가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금 약간 어그러지는 시기가 와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나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시소처럼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당연히 유진스 팬들은 저기를 할게요. 결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S파가 그 전에 2년 9개월 만에 도쿄돔에 입성했는데 그걸 유진스가 깼거든요. 그리고 6월 29일 날 다시 S파가 또 도쿄돔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S파와 유진스의 4세대 아이돌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S파가 기회를 잡는다면 SM에게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유진스가 계속 강한다면 하이브에 더 좋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이 상황이 모든 K-POP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 K-POP 다 죽어.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